자 오늘은 초복을 맞아 닭곰탕을 만들어 볼 겁니다. 비교적 가격이 높은 곰탕 대신 닭 중에서도 폐계나 노계를 사용해 만든 게 유래가 된 서민 음식 중에서도 서민 음식인 닭곰탕. 집에서 비교적 가볍게 만들 수 있도록 이 연계를 사용해 닭곰탕을 끓여볼 겁니다. 우선 처음으로 해줄 작업은 닭다리를 먼저 발굴해 줄 겁니다. 닭다리 안쪽에 칼집을 내준 뒤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꺾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다리를 이어주는 뼈가 빠지면서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주변에 껍질과 살을 도려내주기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닭다리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잡아 뜯어도 가능하지만 연계는 살이 물러 살이 찢어질 수 있으니 칼로 하는 게 훨씬 깔끔한 손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닭에 들어있는 내장을 제거할 차례입니다. 곰탕은 맑은 국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내장들이 국물에 들어가면 상당히 불쾌한 맛을 초래합니다. 찬물로 내장들을 말끔히 제거해주면 이렇게 육수를 낼 닭 두마리 손질 완료입니다. 이제 닭뼈가 들어갈 만한 냄비를 가져와 닭 두마리를 넣어주고 대파를 손으로 분질러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파에 끈적한 액들이 나오게 되는데 국물에 시원한 맛을 더욱 많이 내줄 수 있습니다. 양파 한 개를 반으로 커팅에 넣어주고 발굴한 닭다리와 통후추도 20알 정도 넣어줍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준 뒤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5분 정도 끓었다면 피가 굳어 올라온 거품들을 제거합니다. 제 경우는 당일에 사온 닭이라 거품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지만 오래된 닭이나 신선하지 않은 닭을 사용한다면 따로 한번 데쳐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약불로 줄여준 뒤 30분 동안 뚜껑을 닫고 끓여주겠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우선 아까 넣은 닭다리부터 꺼내줄 겁니다. 닭다리는 곰탕에 넣을 토핑으로 사용할 것이기에 부드럽게 익을 정도로만 익혀 따로 빼놓은 뒤 육수는 다시 30분 동안 추가로 끓여줍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육수를 끓이게 되면 속까지 해장이 되는 맛의 육수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닭의 크기도 작고 육수 자체의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육수의 양을 늘릴 수 있는 팁 1리터 정도의 물을 추가로 부어준 뒤 한 큰술의 치킨스톡을 넣어주는 겁니다. 치킨스톡 자체가 닭이 몇십 마리나 압축되어 있는 조미료이기에 아주 간단하게 육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육수에 사용한 닭의 살을 발라줄 겁니다. 굳이 뜨거울 때 벗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식은 치킨의 살이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고통을 감수하고 빠르게 살을 발라줍니다. 사실 이렇게 살을 발라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토핑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서는 이걸 꾸미라고 부르는데요. 다진 마늘 한 큰술에 고춧가루 두 큰술, 후추 약간과 대파, 청양고추와 참기름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맑은 곰탕을 원한다면 소금만 쳐서 얼큰한 맛을 원한다면 다데기처럼 이 꾸미를 넣어 즐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릇에 밥 한 공기, 육수를 넣어 미리 밥을 말아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고 꾸미를 듬뿍 얹어주고 미리 삶아 놓은 닭다리를 얹어주면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닭곰탕 완성입니다. 예전에 친구가 할머니께서 이북분이신데 미역국이나 곰탕을 끓이면 항상 이렇게 고명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육개장처럼 진하면서 묵직한 맛과는 다르지만 곰탕 특유의 시원한 맛과 얼큰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레시피입니다. 그럼 든든하게 국밥 한 그릇 했으니 남은 육수로 요리를 두 가지 더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닭계장입니다. 몇 달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리곰탕 육개장. 그 레시피를 닭 육수와 제 약간의 팁을 섞어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대파 한 대를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대파 자체의 단맛이 닭계장의 포인트이기에 생각보다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이제 웍에 기름을 2큰술 둘러주고 대파를 넣어 가장 강한 불로 올려줍니다. 대파가 전체적으로 튀겨주면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고춧가루 2큰술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가 기름에 볶아지면 아주 고소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살짝만 실사면 바로 타버리니 여기서 바로 육수를 넣어줍니다. 이제 건더기 습부와 분말 습부 그리고 숙주를 넣어줍니다. 푹 익은 숙주에서 나오는 식감이 면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라면을 넣어 2분 정도 끓여준 뒤 잘 풀어준 달걀을 넣어줍니다. 이대로 가만히 1분 동안 끓여주면 사리곰탕 닭계장 완성입니다. 맛있는 라면을 먹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전 육수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고기 묵국이나 미역국처럼 맑은 국물을 베이스로 라면을 끓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감칠맛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요리는 닭죽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진 채소를 따로 팔기도 하는데요. 볶음밥용이라 써있지만 굳이 귀찮은 재료 손질을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죠. 우선 육수에 채소를 넣고 당근이 푹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처음부터 밥을 넣고 끓이면 당근과 야채가 아삭아삭 씹히는 죽이 될 겁니다. 그러니 약불로 10분 정도 푹 끓여 야채가 뭉개질 정도로 익혀줍니다. 야채가 전부 익었다면 밥을 넣고 약불로 뭉근히 끓여줍니다. 밥이 육수를 충분히 머금을 수 있게 끓여주면 밥의 전분이 육수를 걸쭉하게 만들면서 죽의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월하는 농도의 죽이 되었다면 달걀 1개와 참기름을 넣고 불을 끈 후 남은 열로 달걀을 익혀주면 닭고기 없는 닭죽 완성입니다. 레시피 자체는 국물이라는 재료만 있으면 가능하기에 라면국물이나 떡볶이 국물로도 가능한 레시피입니다. 그럼 이렇게 닭곰탕에서 닭게장, 닭죽까지 초보기만은 요리들을 해보았습니다. 살인적인 더위를 자랑하는 요즘 든든한 닭곰탕으로 더위를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